집이 딱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줄 테니까 오빠가 이런 점도 다 있었네. 그 소리 한다니까. 베이크를 하려면. 옷부터 화사하게 입어 이제.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딱 골려봐. 연필스도 이것도 괜찮네, 이쁜 연필. 그거 하나만 고르라니까. 얼마야? 이런 거 하나 샀까? 팔찌주네, 목걸이도 있고. 180원. 야. 야가 뭐냐? 지금 뭐라 그랬어, 나한테. 우리 또 논수 딱 이렇게 또 뭔가. 센터로 쓰시는 겁니까? 형이 리더니까. 아냐 아냐 아냐. 야 이거 씨. 내가 아프다. 아냐 아냐 아냐. 화이팅! 노. 훈. 쑥. 쑥. 너무 아파했는데. 너의 귀로 평가를 해줘. 혜빈이의 귀를 믿고 있긴 하죠. 혜빈아, 이제 딱 들었을 때의 느낌. 잘 모르겠어요.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걸로 할 거예요? 연탄소년단이 왜 유명한지 아세요? 연재야, 뭐 하는 거야? 잘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러. 뭐. 그만해야지. 그만해야지. 힘낼 땐 힘내야지. 오냐오냐 키워져대. 너들 짱이 키워보라고. 아무 있다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